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10시에 켠다고 했는데 형님 4시에 켠다고 하셨습니다 점심 4시에 켠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컨텐츠가 준비한게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돼가지고 10시에 켠는데 뭐 어쩌라구요 뭐 어쩌라구요 내 개인 방송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장난이 안하시고 장난하는 것 같다 제가 10시에 하던 9시에 하던 뭔상가입니까 라 이렇게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뭐하노 무릎 끓여라 일단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그 기훈이랑 같이 여러분들 낮에 선도방송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선도방송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비가 와가지고 취소가 됐는데 공지를 이제 저녁에 켠다고 했는데 그 전에 미리 켰어야 됐는데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재밌게 하고 방송시간이 창렬이라서 이렇게 된거니까 내일 제가 12시간 12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내일 12시간 개인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방송 늦게 켜가지고 예 하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죄송할 짓도래 안될까 하니까 참기가 돌았나 일단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 제가 내일 12시간 방송 진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방송 늦게 켜서 죄송하구요 예 하지만 오늘 방송 여러분들 예 늦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늦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정말 죄송하구요 60시간부터 하라고 하는데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 잠시만요 3,4,2 예 아 너도 맞아라 아 뭐 알겠습니다 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은 여러분들 예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여러분들 저희가 예 네 다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제 최악의 세대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세대였는데 어떻게 이제 최악의 세대가 해체됐는지 말좀 해주라 그래 하늘로 높이 날아올라고 짚떡이 좀 버렸습니다 무겁다 이든가 날개가 그래서 멤버 두 명 아 아 그래서 멤버 두 명 다 버린다 예 버렸다고 예 이 쓰레기같은 새끼 그래서 여러분들 최악의 세대가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예 제가 대빵이고 그 다음 인마가 이제 부대장입니다 예 제가 블랙리스트에서 어떻게든 배울겁니다 여러분들 턱형 보고있나 턱형 보고있나 턱형 트레이드하자 우리 기르다 줄게 우리 기르다 줄테니까 인마 내둬 보고있으면 연락둬 언제든지 가능하다 오케이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하 하 저희가 좀 약간 어 이제 오늘 컨셉 잡고 방송하는거기 때문에 어 좀 약간 재미없어도 이해해주시구요 여러분들 어 마음에 안드시는 분들 있으실텐데 제가 그래도 조금 이나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둘다 연기력이 좋기때문에 이거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앉아주십시오 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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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갔노 너도 같이 갈수록 좋아스끼인데 천천히 가지 뭐 오늘 로얜이 파기로 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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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ence extended 어 병준아 기운 박도서 끝났을 때 니가 내한테 했다면 기억하나? 무슨 말? 내가 니 보고 뭐라 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됐어도 나랑 니를 한 번도 원망 안 했다. 니가 내라도 원망은 했을 거야. 우리는 운영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놈들 아이가? 와! 운영자가 내 가라 카드나? 오늘 로렌이도 갔다. 친구로서 부탁이 있어가 왔다. 부탁해라! 유튜브로 가라.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안되겠나? 세월이 지나면 다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끼다. 준비를 내가 해줄게. 내 손 좀 먹고 살자. 다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니가 가라. 여타보. 내가 갈게. 미리 내보자. 자 이렇게 짤막하게 저희가 연기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미리 보여드리는 조금 짤막한 겁니다. 이게 끝이라고 하는데 끝 맞습니다. 그리고 기운이는 박수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아까 영화 끝날 때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중대발표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아들입니다. 아프리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수길이 형님. 즉 이훈입니다. 아프리카 화이팅!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데. 오늘 또. 저희 막내. 막내 또 이렇게. 섭외 됐다 아이가? 예. 막내 한 번. 저희 또. 무국물 파. 막내. 밥 새로 씻고 한 번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 그래 그래. 막내 한 번 불러봐라. 야 막내야! 야! 네! 네! 이리. 멘토ms 멘토ms. 야 뭔 알arth描 우와? 네!! 소영이 절아해 봐라. 안녕하십니까? 네. 이 새끼 목소리 크게 안하라! 이 새끼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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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좋다! 광후에 썰어목 불러! 안녕하십니까! 이 새끼가 목소리가! 이 새끼가 목소리가! 니가 보여줘! 새끼가 돌았나! 안녕하십니까! 이 새끼야! 우리 무슨 파죠? 이 새끼야! 모공물파! 아까 확실히 앉아있었잖아! 모공물파! 네! 모공물파 박님! 최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라! 앉아라! 이 새끼야! 조이터 가져가! 아닙니다! 이 새끼야! 아닙니다! 이 새끼도 배풀라! 이 새끼가! 야! 알겠습니다! 유튜브 할라카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앉아봐라! 마! 예! 니 왜 왔노? 오라 그랬잖아! 형님이! 이 새끼가 미친다! 교육 안시켰나! 저도 오늘 처음 만난지 얼마 안됐습니다! 너 어디서 왔노? 서울 강남에서 왔습니다! 서울 강남? 예! 서울 강남? 네! 니 누구 동생이구? 예! 저! 형 없는데요? 아! 니 누구 동생이구? 난 니 누구 동생입니다! 이 새끼야! 링구 형님 동생인가? 링구 형님 식구가니? 맞습니다! 링구 형님 밑에 이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새끼가 아니고 안되겠네! 니 누구 식구고? 저! 식구! 리필매 식구 아니다! 리필매 동생 아니다! 이 새끼야! 아닌데요! 이 새끼야! 니 그 뭐고? 암캠저스라 해가지고 니 뭐 조목 하나 안 맡겼다 아니다! 하하하하하하 쟤가 다 아는데! 쟤가 어디서 야구를 세고 있어! 쟤가 만들고 쟤가 없앨습니다 햇님! 쟤가 돌았나 진짜! 뭐 이런 만들어서 다 서로 이간질 해서 해체된 거 아니다 그거! 서로 이간질 안 했습니까 햇님! 이만질 했잖아 이 새끼가 지금 내가 그 뭐고 소식통 들은게 있는데! 야! 오해입니다 햇님! 추석다이스 햇님! 앉아라 앉아라 이제 앉아라 좀 앉아라 그래 그 뭐고 둘째야 짜장면 좀 시키봐라 저요 형님? 이 새끼야 그럼 내가 막내한테 말할까? 마! 예! 방우야! 예! 짜장면 세그릇 시원하게 시켜봐 햇님! 그 탕수육을 놓고 시원한다는 말입니다 이 새끼가 돌았나 야 짜장면 세그릇 빨리 시키고 온나? 저 여기 처음 왔다니깐 하하하하 아.. 많이 처음 왔겠다 저 여기 처음 왔는데요? 마! 배달 민족 모르라 이 새끼야 시키고 스마트 시 나가서 짜장면 세그릇 빨리 시키고 온나? 예예 도둑말라카라 이 새끼가 잠시만요 서륙 사러갖고 둘째야 예 이거 어때 이 꽁트 이거 언제까지 해야되나? 예? 응? 계속 꽁락하지 않아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슬슬 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꽁트는 끝까지 가는겁니다 원래 최악의 세대는 원래 이렇게 끝까지 간답니다 그렇죠 형님 이거 1년동안 됐습니다 뭐? 니가 근데 왕이었다 아이가 그렇죠 형님 니가 왕이었잖아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왕이고? 돌아왔나? 신이에요 뭐? 아니 근데 이 새끼가 니 그거 어딨노? 무유 성민이라 문차이라 니 다 버렸지? 니 식구들 다 버렸다 아이가 쓰레기같은 새끼 쓰레기같은 새끼 쓰레기같은 새끼 시키셨습니다 형님 그래 그래 여 앉아봐라 예 니는 안될 시키라 니는 왜 안될 시키라 니는 왜 안될 시키인줄 아나? 말씀해 주십시오 형님 니는 앉아가 예 수금밖에 더 아나? 말해봐라 그래 니 막내야 니 몇살이 커? 예 저 나인 좀 먹었습니다 형님 몇살이냐고 물어봤다 아이가 89년생 뱀띔 형님 니 몇살이고? 저 93년생 난 91년생인데 24살 다 됐는데 그래서 꼽나 아닙니다 형님 뭐 예 사나이 이제 또 사나운 세개는 예 요걸로 말하는거 아이가 그래 이마 맞습니다 우리 형님 주먹 보이지 어? 손 부어먹어봐라 어제도 백명 두드러 폈다 아이가 그래서 지금 도라에몽 주먹처럼 손 쉐키가 도라에몽 주먹으로 하지 말라 했다 아이가 이 새끼야 그래서 그래 새끼가 돌아왔나 오 반갑습니다 형님 이 새끼가 미쳤나 어? 내리갈 분 모르나? 왜 저를? 내리갈 분 모르냐고 알죠 형님 야 딱 쓰라 예 미쳤나 마 조직이 장난 아니다 예 형님 여러분들 이건 사랑의 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랑의 매라고요 아 아 여보세요 아 뭐 어 자기야 어 자기야 나 지금 바빠 자기? 뭐 자기 저 성에서 만나게 해줄까? 이 새끼 어디있어? 저거 지금 본보임인데 형님 뭐 본보임? 내가 네 본선배다 이 새끼가 정상에 한 번 앉아라 처음 왔다 아이가 예 새끼가 미쳤나 너네 뭐 이 새끼야 저도 처음 봤는데 형 마 니 그 뭐고 잘하는게 뭐고 잘하는거 나랑 정치당한다 형님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뭔데? 제가 그러는거 뭐 예? 니 잘하는거 뭔데? 타플랩포행사 반응하게 어 예 이 새끼 다이아방 좋아하게끔 예 형님 이 새끼 이거 쓰레기새끼야 이거 이거 니 조티차 하나? 어? 새끼가 예님 그거 때문에 인마 내가 인마 운영자기들아 인마 전화했어 인마 그만해 이 새끼야 이거 새끼가 진짜 형님이 먼저 얘기하셨다 아입니까 죄송합니다 시 예 제가 때리겠습니다 형님 뭐 니 감 잃었나? 형님 손 멀잖아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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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총졸인거 같습니다 지금 아메리카살나 얘 이거 아리였나? 이 새끼 비옥에서 비옥받고 왔는데 니가 알아서 비옥해라 네 뭐 팔이 짧잖아 형님 이렇게 데이지 댄스 뭐 이거 니 하이버 어 이 새끼가 그러니까 매너 없게 하이버를 쓰고 왔어 뭐 니 배달아났나? 이거 치킨집 뺏으러 갔냐? 하여간 벗어라 이거 고정시켜놨습니다 고정시켜놨다고? 네 내가 부숴줄까? 다 부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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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훈아 예 요재야 예 이거 근데 어째 마무리하는건데? 마무리에 웃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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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좀 들어와 있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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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Brand 저 사람입니다 손잡掰 저런 말하시는개 꼴? их 재미없는데? 다 와꼬바라 아닙니까? 이 새끼가 어디서 패폭을 하고 있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진짜 미쳤다 진짜! 형이가 와꼬바라 아닙니까? 이 새끼가 돌아온다 진짜! 앉아 앉아 앉아. 와 창원아 이 새끼가 창원아. 이 새끼가 아직 개념이 없나 보지? 방암 쪽에 이렇게 물고. 저 해병대 같지 쓴딕딕! 마이 새끼가 몇 개고니? 저 청군사기입니다! 1, 3! 1,150옥입니다! 형님. 시야. 시야! 시야! 이 새끼가 저놈아! 잘생겼습니다 형님! 뭐 혼낸 줄 알아? 예 아닙니다. 백인용도 보내줄까? 아닙니다. 이만이는 어디 나왔어? 저 특정사 출신입니다. 특정사? 특정사라고 했나? 예. 뭐? 특정사 동사무소 출신입니다. 와 저거 뭔데? 어? 하아? 저 가시나 저거? 가시나라 했나 이 개같은 새끼야! 이 새끼가 뭔 가시나 같은 소리라고 하시노? 뭐? 너 좀 여었나? 여었나? 여기가 좀 편해 보이네요 형님! 그래 니 그거 앉아라! 니 그거 앉아라! 가시나? 가시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알았나? 니 오늘부로 막내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샤끼가 진짜 있어! 지켜야겠니? 어? 지켜야겠니? 그래! 니 막내! 엄마 둘째! 알겠어? 왠 줄 알아? 풍이 터졌잖아 이 새끼야! 알겠습니다. 그럼 형님도 막내 아닙니까? 니 둘째? 샤끼가 좀 처리해라! 엄마! 동네 역시 가고 없나? 아 잠시만! 추경 찍어달란다! 예? 추경 요인이요? 아니 추경 아이가? 아니 추경 아이가? 찍었잖아! 아 그리고 앉아봐! 아 그리고 아침에 좀 말할거에요! 아 나도 말할거였다 잠시만! 아 니부터 말해라! 저는 알아듭니다! 어! 투윤씨! 왜 저한테는 추경 찍어달라는 겁니까? 방송을 안하시려니 형님! 아 지금 맨날 회사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공짜로 찍어준다고 와달라고 했거든요? 응 아무것도 안오더라구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니 추경을 왜 이렇게 많이 찍어? 어? 저 제가 하는거 아닌데 엄마 니 이벤트 회사야? 어? 이 새끼가 아니고 계속 추경만 찍어달라고 했었네요 진짜! 얼마나 귀찮은줄 알아? 저 생일이랑 몇주년밖에 안찾기다! 생일이랑 몇주년밖에 안찾기다! 내가 일주일을 찍어줬는데 지금도 찍었구만! 할게 없어 할게 인마! 춤 다쳐가지고 인마! 잘 맞췄습니다 형님! 나는 시바 태어나가지고 추경같은거 바라본적 한번도 없다! 이 새끼야! 맨이 진짜 얼굴에 손짝났습니다 형님! 뭐여? 얼굴에 손짝났습니다 형님! 공기 흡타! 어 미안타! 우리 또 투유 가슴나가 또 112개! 고맙다! 오늘 앉아봐라! 앉아봐라! 네! 너 제일 잘하는게 여자꾼식이야! 네! 좀 나쁘지 않습니다 형님! 그럼 뭐 서면나와바리 준비됐나? 왜? 서면나와바리 준비되어있냐고! 다 연락되어있냐고! 저 인천사인데 뭐! 서면레인보가 어떻게 안됩니까? 서면레인보가 어떻게 안됩니까? 서면레인보가 어떻게 안됩니까? 서면레인보가 어떻게 안됩니까? 난 뒤에 있을게 형님은 집에 있으면 안됩니까? 서면레인보가 어떻게 안됩니까? 카메라맨이 더 와? 내가 할수있나? 네가 싫어하실수있나? 아니요 서면레인보가 어떻게 안됩니까? 대가리 심어줄까? 아니요 자신있는데 없나? 솔직히 형님은 자신있는데 형님은 카메라 들고 계좌만 하면 안됩니까? 형님한테 이 녀석이 어디야? 얼굴이 다행이다! 아무리 쓰레기같이 생겼고 막말라 너 오신나? 대가리 박아 ㅅㄲ야 그어집니다 그래 임마 그래 이 세키네 잘하네 마 니는 안됩새끼라 왜 안됩새끼인줄 아나? 니 어제 별풍선 몇개 받았어? 5..5만개 52,000개 받았다니 야 흑떼려라 흑떼려라 흑떼려면 돼 왜 흑떼라 흑떼라 혜님 별풍선 몇개 받으셨습니까? 난 8,000개 받았어 어? 그것도? 엄청 많이 해, 애가. 니 근데 손가락 조금만 움직여도 니 오만게 터진다, 애가. 예, 니. 새끼 이거 안 돼, 새끼야, 이거. 니 몇 개 받았어? 저 어저께 3,300개 받았습니다. 니 많이 받았네. 저 어저께 근데. 니 클라스에. 니 액션. 니? 니 클라스에 많이 받았다고. 저 원래 잘 드립니다, 형님. 니 리액션 받으면 니 뭐하는데? 고맙다고 합니다, 형님. 해봐, 그러면. 감사합니다. 땡큐. 형, 저는 어저께. 뭐 이봉준 맨시로. 개그치 뛰어가지고 3,300개 받았는데. 이 새끼는.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오만게 말해도 됩니까? 니 한번 해봐, 그럼. 예? 어?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해서 그래. 알겠습니다, 형님. 근데 이거 어차피 핸님 아이디라서 저희가 뭐 이득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이 새끼가 졸았나, 진짜. 씨바. 진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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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마. 예. 비행기 3꾸령이 다같은 한 입꾸령이 아니라. 비행기 값은 주십니까, 형님? 식구가 뭐여. 식구가. 식구가. 그런 말 진짜. 그런 식이야. 에? 아니, 그런. 아니, 그런 말을 하세요. 아니, 무슨. 잘못했다 하세요. 잘못했다 하세요. 잘못했다 하세요. 아니, 진짜. 너무 꽁트에 열혈하다 보니까. 아주 심합니다. 아니, 잘못했다. 아니, 욕 차이가 없다고 하라고요. 차이가 없다고 하라고요. 차이가 없다고 하라고요. 아, 근데 이게. 네. 비열한 글에서 조유성이 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혼자만 무창 몰락하는 시키는 호러 시끼라고. 조유성이 님이 하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안다. 그렇습니다. 쟤가, 니가 한번 보자. 예님, 난주이가 오랍니다, 예님. 이 새끼가. 야. 너네 엔니스 키우는 거 몰라? 이 새끼가. 저도 엔니스 키우입니다, 형님. 마, 니들. 그 식구가. 니들 그 식구였나?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니들. 어디서 들어왔어? 니들. 니들 그 사단이었어? 어? 형님 철빡이 아닙니까? 그래, 이 새끼. 내가 임마. 철고 똥 다 빨아먹고. 내가 철고 똥 다 빨아먹고 이렇게 컸어, 임마. 똥이 다 일로 갔습니까, 형님. 배출이 안 됩니다, 형님. 하하. 하하. 낯두라, 씨. 니 한번 보자. 저요, 이 니들? 그래. 니 어째 받았는지 한번 보자, 잠시만. 저러면서 찾아봤어? 아니, 그거 튕기기. 나한테. 니 한번 가보자. 니 왜 한번 가보자. 그래. 니 어째하는데 보자. 내가 이래서 얘를 싫어한다. 니 너무 블랙리스트 스타일. 니 너무 블랙리스트 스타일이라고. 이 새끼야. 블랙리스트 스타일 버려, 이 새끼야. 알겠어? 알겠어? 형님 근데 시켰다 아닙니까? 블랙리스트 스타일 버리라 했다. 내가 이래서 싫어한다, 진짜. 아니 근데. 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대구 과오출들. 낯뉴근이 말입니까? 그래, 이마. 그리고 또. 예. 그거 한 명 더 있어. 범프리카 형님이요? 아니, 아니. 그 두 글자 있는데 그 누구? 옆에 형님이요? 그래, 이마. 어, 죽 됐나? 예? 거기 꺼님 꺼내면 안 돼? 아, 아파. 아, 아파. 입마가 있습니다. 입마가 다 젊었습니다. 입마가 있어요? 입마가 선동했어요? 근데 이 오빠가 누굽니까? 어? 혼날입니까? 수습하자, 수습하자. 뭔 수습하라고? 난 수습 안 한다. 알겠습니다. 나 꼽으면 찾아오라고 하켜라. 저런 거 같은데? 어? 미안하다고 내 꼽보 형님이 됐다. 내 꼽보 형님 있어. 괜찮다. 꼽으면 찾아오라. 케면 안 되지. 찾아오지 말라 케라. 앉아라, 앉아라. 응. 아니, 짜장면 시켰나? 예. 시켰으면 돼, 이마. 응. 아니, 너는 근데. 근데 좀 시간 걸릴 겁니다, 이마. 역삼동에서 누구라 가지고. 아는 데가 거기 밖에 없으면 돼, 이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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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아. 굴구르. 와아. 하아. 하아. 우리 또 굴구르 하긴 또 555개. 아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뭐세요? 그러면 짜장면 먹고 야방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미션 하나 줄게. 네. 오늘 무조건 영어 감전동 121-77번 2층에 여자 3명 먹고 오면. 다 같이 나가 죽자. 예. 진짜로. 1인당 한 명씩 데려오면 됩니다, 형님? 그치? 어. 진짜로. 너는 3명. 근데 잠시만. 복장은 이대로 그대로 나간다. 하지만. 우리 막내는. 아니, 그 애는 다 같이 꾸면서 나가시죠, 형님. 난 이거 꾸민 건데. 넌 옷 이거밖에 없다. 예님. 응. 너만 꾸미라, 너만. 예님. 어차피 네 보고 다 오는 거 아이가? 어, 여프님 안녕하세요.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진짜 장난이에요, 형님. 진짜로. 감사합니다, 형님. 이 새끼가 미친놔, 진짜. 돌았나? 장난 좀 하십니다, 형님. 새끼가 돌았나, 촌나 쫄았다, 형님. 어? 엄마, 여포한테 전화해. 항상 항시되기 해라고. 전화해봐, 거폭한테. 별로 안 지릅니다, 저랑. 내 전화기 줘봐. 내 전화기 줘봐라. 내 전화기 줘봐라. 근데 전화기 어디 있습니까, 형님? 아, 새끼가 돌았나, 진짜. 그 체크하면 돼, 형님. 진짜 보고 있다고? 아니,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형님. 일단은 저는 안 그랬는데, 얘가 여포 누구냐고 했어요. 저는. 저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형님. 저 진짜 여포 형님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닌구 형님도 진짜 좋아해요. 정말로다가. 얘가 있어요, 얘가. 일단 여포 형님 부산 사는 거 알고 있는데,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얘가 있어요. 사과해라, 사과드려라.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어, 전화 왔다. 여포 형이 왜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어, 기훈아. 기훈이 폰 번호 바뀌었습니다. 기훈이 폰 아닙니까? 예. 야, 여평 너 폴리안감자 그렇게 생기라. 나 누구야? 네, 네. 어? 개. 그. 니. 봉준, 봉준이라고. 형님. 지상결별 생기라. 그 누구야? 니, 니. 와, 와, 부대장 봉준이라고. 저도 오늘 엄청 만났습니다, 형님.